개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인 만큼 생활환경도 공유하는데요. 이 때문에 개가 질병에 걸리면 사람의 건강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환경요인에 의해 변하는 개의 후성 유전체 표준 지도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 앞으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환경 역량을 파악하는 새로운 도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지난 1955년 일본 미나마타시의 고양이들이 이유 없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사람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수은 중독에 의한 공해병인 미나마타 병이었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병에 걸렸지만 고양이의 생체 시계가 사람보다 빨라 먼저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환경요인에 의한 질병의 이해를 위해 반려동물인 개의 후성 유전체 표준 지도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DNA에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많은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후성 유전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환경이 노출이 돼 있냐에 따라서 후성 유전체는 크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개의 대뇌와 손해, 간과 위장 등 11개 조직에 대해 후성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고 기능 표준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개가 질병에 걸렸을 때 환경요인에 의해 어떤 유전자의 활성이 조절됐는지 일종의 코드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환경에 사는 사람에게 주는 영향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개는 우리보다 생체 시기가 빠릅니다. 대사가 빠르고 수명이 짧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얘들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에게도 나타날구나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연구팀은 개의 후성 유전체 지도를 이용해 암과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한 영향을 파악한 뒤 사람의 후성 유전체 지도와도 비교해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